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쉬면서 한국 야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. 몸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이게 잘 삼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. 변화구가 떨어지는 번에 잘 치려면 약간 더 올릴 표 지금도 슬라이던데요 상당한 상당한 낙차네요. 그러면서 결국 삼진으로 강병식 물러나. 공격들이 조금 헷갈려 한다고 그래요. 스윙 달아웃 상태입니다. 가볍게 1루에 던져서 아웃입니다. 능력이 아직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 같아요. 좀 더 빠르고 낮게 떨어지는 공에 스윙으로. 이럴 때가 문제인데요. 사실 좀 어려워지는데요. 스윙 계적 자체를 약간 하늘으로 치다 올리는 그런 변하고 바깥쪽 변하고 바깥쪽을 많이. 투소 던지고 있습니다. 사보터자 유한준. 투소.